그럼 자네 외부로 보내주지 그 20억도 자네가 가져오는 게 좋을 것 같아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? 우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강석현이 놀이공원 앞에까지 나타나는데 그게 우연이야 자네 내 말 안 들으면 자네 감옥 가는 게 문제가 아니야 자네 처하고 뱃속 아기는 살려야지 이 사람아 맘속에 품은 물꽃 나를 집어 삼켜대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그 저 아파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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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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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이끄지마 아침처럼 찰나 너로 가수로 여기서 제발 나를 멈춰줘 육수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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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і 육수야 감사합니다.